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느 집요? 아 여기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키운다! 돼지! 오 이 놈 새끼다! 야 새끼! 에이 빠보이! 빠보이 빠보이! 말하면 빠보이! 안오빠! 털끼! 바보! 바보! 바보는 털끼! 칠면조네요! 바보! 이야 돼지도 많이 봤습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거 키우는 주로 많이 하고. 철시보러!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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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기는 이따가... 이 집은 또 하판 깨끗한 걸로 일단 막아놨는데 그래도 오 마당이네요 헬로우 이렇게 갔어 가이드 오더 유어 롬어 아 예예 노 프로블롬 노 프로블롬 예우 예우 여기도 주방이 아 단초랍니다 저기 키친에 파이어 우드 아 인사이드 룸 아 커튼으로 딱 방이 이렇게 두 개 딱 나눠지게끔 저쪽 차가 쪽하고 이쪽하고 아 그래도 여기는 좀 높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높아서 조금 났네 딴 데는 지붕이 낮아가지고 들어가니까 약간 조금 더운 느낌이 있습니다 살라뽀 네 그래도 이집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붕 같은 거 하판 같은 거 줘서 나만 가끔 여기를 이제 제일 많이 도와줬던 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아유 저 꼰맹이들 그래도 중심 잘 잡고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옛날에는 목사님 여기가 시내물이 흘렀던 물길 같은데요 느낌에 그죠 물길인데 저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 같은데요 저쪽에서 저쪽에서 잡아서 네네네 앞으로 나가겠고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누가 와도 이제는 물이 또 잘 흘러내려가더라도 연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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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에 전부 다 하판으로 음 함석판으로 대충 얽기 서끼질 이렇게 지은 집에 다들 살고 있네요 아 네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으면 아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으면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급자족이 안되면 그 네 하루일당 만원이 안되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이 식구들이 전부 다 뭐 뭐 먹으려고 그러면 참 저희 옛날에 뭐 저는 그때 없었지만 50년대 6.25전쟁 끝나고 60년대 뭐 이때 아니겠습니까 알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목사님을 또 굳이 또 오시라고 초청을 안해요 아 아 그래도 맥주는 술은 이렇게 드시는게 다들 뭐 할게 없어서 그런가 일류나 아 네 예 아주 성실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여기는 네 네 이렇게 아 아 아 아 여기도 주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단은 네 장작으로 아 네 아 아 아 아 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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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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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크드 moonlight 하하하 발cussions 밟 homicide 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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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옷장처럼 그리고 또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가ôle locally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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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요. 그냥 나의 아름다운다. 넌 아주 빨리만요. 하지만 아사와는 아주 아름다운다. 나는 아름다운다. 아니, 안 아름다운다. 아주 강한다. 넌 아주 강한다. 넌 아주 강한다. 넌 아주 강한다. 고기. 바쁘니. 즐거운다. 즐거운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 친구는 계속해서 사랑해요. 저기... 칠면조가 셰트로 저리 모여있네요. 바보. 바보. 털키. 털키. 얘네들이 뛰어오니까 경계를 합니다. 이보세요. 죽을까봐 뭉쳐다니면서. 제가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니까 난리네 난리. 바보. 만옥. 오우... 오우 스멜스팟! 스멜스팟! 사봉디바. 너무 좋았다! 헷. 아휴... 동네 애들이... 다 나와있네. 일몸. 누마미산. 빠빠이. 빠빠이. 빠사라. 바다이 바다이 왠준이 아빠 이제 파스톨 돼야 돼 저보고 저보다 파스톨 해야 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바다이 저보다 나이 많아있는 것 같애 여자가 잘 됩니다 희승이를 좋아한다 그래? 응 사랑해요 이랬나? 뭐한데요? 큰일났네 좋아서 그러지 희승이가 너무 좋은거 우와 냄새가 너무 좋아 바로 앞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 차들이 생생달리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 차가 응급환자를 싣고 바규어의 대학병원이 네 군데나 있으니까 바규어로 올라가서 응급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려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박유 사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